자 다음은 현대해상 자 현대해상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호만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빅5 먼저 다 설명드릴거구요 나머지는 하나, 한화, 롯데, 훈구, 농협, MZ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현대해상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편 355, 333 이건 똑같습니다 자 구댕구 스타 간편 어린이보험에서 안보장 신담보 나왔구요 1인치 60만원 네 드디어 현대해상도 나왔네요 KB, DB에 이어서 삼성화재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어 여기 메르치, 현대 다 나왔네요 네 유아이카, 상해 질병 이런거 탑재가 됐다 자 현대해상 신규담보예요 즉 1인치 60만원 S화재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K손보, 그 다음에 D손보, 그 다음에 메르치화재 M사, 그 다음에 H사까지 다 60만원 나왔다 네 여기도 중복되는지 안되지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중복이 된다고 하면 중복 한 250만원, 300만원 불레 한번 올려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 가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암환자의 병기별 발생분율 전체 암환자의 환자의 47% 전의암이다 전의암 중요하죠 진단, 수술, 일당, 항암, 암주요치료비, 그리고 급여금, 지원금 이렇게 가입이 되는게 매우 큰 장점이다 설 연휴 이렇게 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진단만 받아도 통합 상해 진단비와 그리고 자동차 보험건수 상해 재활치료비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편 보험도 202개에서 500개까지 확대가 됐고요 고지상도 3개에서 5개까지 확대가 됐다 네 경증질환 500개, 경증질환 5개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경증질환 고지 가능 개수에요 현대상은 5개, 나머지는 3개만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제거수술, 무릎인대수술, 탈구미염자, 현대상은 지금 인수가 가능하고요 타산은 거의 불가다 1인실 드디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인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은 이렇게 할인율이 되겠지만 1인실은 거의 비급여다 그래서 실손보험, 상급병실 차익이 50%만 나오기 때문에 비급여 병실의 50% 그래서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이 된다 자 저렴한 보험료로 1인실 입월당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요한병원 제외, 간호간병, 상해 입월당 10만원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요한병원 제외, 그리고 상해 입월당, 질병 입월당 50만원 질병 수수비 입월당 이렇게 넣어서 입월당 끝판왕으로 거의 보험료가 2만원대,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1인실 잘 나가있다 라이나 보험료 지급 최고 라이나 지급 되게 잘 돼요 현대사 가입 안되는데 유병자의 서류 예 아쉽습니다 1인실 입월당 9대 9, 그리고 간편 간편 3, 5, 5에서 가입이 됩니다 미래구수님 간편한 3, 3, 3에도 가입이 되고요 참고하세요 자 어깨체제보험료 병원 80세까지 15만원 요한병원 3만원 그 다음에 간호간병 얼마예요? 간호간병 7만원 1인실 입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1인실 60만원 상급종합병원 50만원 종합병원 10만원 합이 6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샘플을 그냥 넘어갈게요 요렇게 자 그리고 암치료비죠 최대 6억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에 18억 올려드렸죠 현대사 그 다음에 디비 삼성아재 그래서 각각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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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억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넓은 가입연령 0세부터 70세까지 표준체 유병자 업계 한도가 아직 없고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암수수비 관열, 다빈치, 사이버 화학, 항암제, 표적, 면역, 카티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고가의 치료비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모두 다 지금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이게 합쳐진 금액이 실비에 나오잖아요 이게 보장이 된다 그리고 전의암 재발암도 모두 다 가능하고요 원발, 전의, 재발 상관없이 최초 암진단비와 이후에 전의암 최초 진단받은 암이 아니어도 5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암치료비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암치료비가 일반암 기타피부와 갑상수암 지금 면책기간이 없다 그리고 90일 면책 그리고 암치료비도 90일 면책 똑같고요 1년 내 감액기간은 50% 감액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암치료 지원금은 위에는 진단비처럼 나오는 거고요 밑에는 천만원, 이천만원 구간일 때 똑같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현대상은 감액기간이 없다 A사도 없고 삼성화재만 50%가 있다 보험료는 거의 40세 2만원대 50세 5만원대로 준비할 수가 있다 암보험 가입하셨어요? 전이안보험은 가입하셨는지요? 최근 5년간 진단된 모두 암환자 중 전이안발생환자가 47.3%예요 전이안의 진심에 현대상이 정말 길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이안, 진단수술, 일단 항암 전이안은 3천만원이 나오고요 이 모든 거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암주요치료비는요 암치료비와 암치료자금 최대 6억까지 최대 암진단 후 5년간 전이안, 재발암에도 구별 없이 무조건 암진단받고 5년간 어떤 암이든 간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암주요치료비 현대상 지금 몇 군데는 되고요 세 군데만 전이안, 3천만원 나머지 1천만원, 2천만원 현대상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이안, 특학에서 나오고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암전이안이나 아니면 암지초치료비 6억은 매우 매우 좋아요 정말로요 전이안 보장 원발암, 전이안, 암주요치료비 든든한 3중까지 보장이 되고요 유방암과 림프전 그래서 이 모든 것에도 동시에 진단받아도 각각 원발암에서 나오고 전이안 나오고 암주요치료비에서도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두배받는 암진단비 이렇게 샘플링을 제가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다 한번 보시고요 원발에서 전이안까지 현대상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도 오케이 자동차 보험에도 오케이 상해 질병재활치료비 급여 보장에서도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현대상 자동차 보험 보상이 되지만 나머지는 다 지금 면책이다 상해 재활치료비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된다 네 이게 매우 큰 장점이죠 현대상은 업계 유일하게 자동차만 내요 2만원 나오고요 자동차 사고로 상해 치료비 받으면 하루에 2만원씩 업계 유일하게 골절 특정 재활치료비 연간 10회로 2만원 입원 후에 통원도 최대한 5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게 이 또한 매우 장점이 난 겁니다 그리고 검사 진단만 봐도 재활치료비 이렇게 해서 합산 110만원 90만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운전자 보험 상해 보험에서도 뭐 MRI, CT 5대 골절 그리고 디스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진단까지 그리고 입원, 입당, 재활 이런 것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고고당이나 여러가지 특약이 있는데요 실손보험, 유역자보험 무엇을 가입한 게 좋을까요? 지금 현대상은 거의 인수도 잘 나오고요 무심사 고혈압, 당뇨이 있어도 무심사예요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심사도 까다롭고 이것저것 서류를 많이 요청하죠 그래서 실손보험은 현대상인 타사에 비해서 매우 유병자나 길반 실손보험이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